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열 특징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했던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제일 위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766억, 그 다음에 삼성 SDI가 733억, 그리고 ETF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 포스코, 네이버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는 신한지주, KB금융, 삼성전자 우선주, 사마알미늄,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앞서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는 매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금융주들 어제 좀 약한 모습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웰스파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부실 대출이 생길 수가 있다. 경기가 안 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570조억 샀고요. 그 밖의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또 LG전자, LG, 포스코, 케미칼.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LG전자는 뭐 그렇지 않지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도는 아모레퍼스피크와 카카오, LG생활건강, 현대차,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나온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대놓고 팔았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99억, 800억 정도 팔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187억을 팔았습니다. 매수한 것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되겠네요. 에코프로비엠,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화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SCM 생명과학을 어제 453억을 팔았습니다. 매수는 어떻게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고요. 키움증권의 수익률, 장위 고객분들이 주로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면요. 신풍제약과 시젠, 그리고 SK, 에코프로비엠, 두산인프라코아, 종근당 여러 종목들이 눈에 띄는 매매들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신풍제약이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K,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뉴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먼저 두산인프라코아인데요. 지금 이제 두산그룹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룹 전체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을 시키지 못해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10여 년 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자구안을 내라. 자구안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두산그룹은 연일 주요 계열사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은 돈 되는 것도 팔아야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 되는 걸 팔아서 그룹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두산 측은 두산중공업 경영중상화를 위한 자구안 마련을 위해서 당초 두산솔루스, 두산퓨어셀, 두산건설 등 일부 계열사와 골프장,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걸 내놔도 안 팔리는 건 어떡하냐. 그렇다면 실제로 팔릴 수 있는 두산인프라코아를 내놔라. 그냥 그죠. 이게 뭐 삽질의 대가 아닙니까. 두산인프라코아. 100개를 가지고 해도 굴삭견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가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는 우리가 그 사이에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이 되면은 SK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주회사로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간략하게 뉴스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인프라코아예요. 매각설. 실제로 매각이 되는지는 지켜볼 일이죠. 왜냐하면 두산인 입장에서도 두산인프라코아를 떼내고 나면은 돈 버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지켜볼 일인 것 같고. 일단 어제는 윗고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기 그 스타가 하나 나왔는데 위축골 다른 그런 상황이 돼 있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기고 있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맞다면 오늘 다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일전이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도 보면은 관심이 있는 것이 여전히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지주회사 내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뉴스가 있는 종목 쪽으로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율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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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